2월 2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오늘 또 상아가 종목이 하나 터졌습니다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네페스 신소재 현재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에 22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가 2200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2200원, 2300원이죠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까지 약 한 600%, 700% 가까이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자그마치 4년 넘게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서요 이번 주죠 이번 주 그저께의 한번 상한가 그리고 어제 하락 조정 그리고 오늘 다시 추가 상한가 이렇게 강하게 치면서요 창사 이래 최대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2200원의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975% 오늘 상한가 쳐서 975% 수익 중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레페스 신소제를 제가 22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 자산을 보고 2200원이면 이 종목은 초대박이다 무조건 1000%까지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 쳐서 975% 수익이 내면서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지금 고평가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2200원의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잡은 게 지금 이 구간입니다 아직은 하루 이틀의 전량 작전 세력들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지는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페스 신소재는 굳이 2200원, 2300원, 400원일 때는 투자 메리트가 있었죠 지금은 매도를 칠 구간인지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를 칠 구간인지 매수를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 동종목에 고점에 몰리신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녹음을 시켜드렸고요 2017년도 5월 7일자에도 제가 방송에서 녹음을 해드렸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 먹어도 500%, 600%는 먹을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이 많이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종목 신고가 갱신을 아주 강하게 할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지금 23,000원대를 보지 마시고요 22,300원대를 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1000%짜리가 지천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 많은가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도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드렸는데 이게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 여기 니땡땡님이라는 분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340%, 120%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세월이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이 중에는 이미 500%, 1000% 친 종목은 전부 다 수익실현 꼭지 목표가가 친 종목들은 다 수익실현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더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님들 실전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50개 보기로 해드릴 텐데 저희 카페는 매주 금요일 날 회원님들 실전 수익률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땡님 수익률을 한번 보면 1600%짜리 60%, 50%, 34%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0%, 339% 이렇게 수익이 실전 계좌 아닙니까 실전 계좌입니다 주식, 실전 계좌, 주식 잔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야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네페스 신소재, 2200원에 2012년도, 2013년도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1000%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걸 알고 추천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날 여태까지 매도 분석을 내지 않고 강력 홀딩을 한 겁니다 네페스 신소재, 찬사 이래 최유대 신고가 갱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점에 물리셔서 여러분들 피 같은 재산을 작전 세력들한테 헌납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00%, 200% 이렇게 오른 종목은 상한가 쳤다라고 제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꼭지 목표가가 다가온 종목들은요 다가온 종목들은 제가 개미들의 피눔 물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 세력들한테 전 재산을 빼앗기는 거죠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말아먹고 헌납하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녹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바닥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 시리즈 이렇게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300%, 400%, 100%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 예측하는 것, 1000% 예측하는 것 그리고 300% 예측, 1000% 예측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바닥주가 지금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500% 올라가는 종목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페스 신소재처럼 바닥에서 1200억 원의 바닥을 찍고 이제 500%가 터지든 1000%가 터지든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도 시세를 전혀 주지 않은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서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분명히 네페스 신소재처럼 달라지게 될 겁니다 돈이 없다라고 신세 한탄하고 세상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돈이 없다라고 해도 열심히 월급 그리고 생활비 용돈 줄여서 이렇게 천원, 이천원짜리들, 이삼천원짜리들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1년에 2천만 원이면 1000%면 2억이다 또 2억 갖고 또 1000%가 터진다면 저희 카페에 오면 1000%짜리가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억이 20억 될 수 있다 그거 버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페스 신소재처럼 이렇게 꿈의 종목을 선정하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